저번에 사다 놓은 양배추를 삶아서 먹어보려고 한다 섭취 코지에 갔는데 오징어 구유를 팔길래 어머니 드릴까 해서 사왔다 계랄 후라이도 해보려고 한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계랄을 넣어줬다 계랄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돼서 아주 써왔다 고추장 갖고 올까요 고추장 고추장으로 같이 찍어먹으래? 응 찍어먹고 고추장이랑 된장으로 찍어먹는다 고추장은 안하고 함께 찍어먹고 고추장은 아니죠? 고추장은 깜짝이야 여기 여기 봐 넌 보여주제 플레이어 일로와 요구라 어디 갔다 왔어요? 함덕 실 함덕 거기 함덕 해수욕장 있는데? 응 소모 바닷가 옆을 알아? 바닷가 옆이야 오징어 괜찮아요? 그럼 오늘 거기서 정신 뭐 드셨어요? 김밥 나와 주워라 김밥 응 나 저 이거 못 먹이나 내 돼지고기 눈꺼 응 김밥으로 나와 응 오늘 재밌게 놀랐어요? 거기 바닷가에 사람 많이 있었죠? 응 한들 바에 한들 까탈에 음 좀 많았어구나 네 계란도 주세요 양배추가 맛있네요 양배추가 맛있네요 삶아서 먹으면 양배추를 삶아서 먹으면 양배추를 삶아서 먹으면 양배추를 삶아서 먹으면 다근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배추를 삶아 양배추를 삶아 양배추를 삶아 양배추를 삶아 또 맛있다잉 다른 사람들은 돼지고기 드셨어요?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이렇게라 조금씩 돼 조금씩 조금씩 좀 닦으세요 이렇게 엄맛 엄맛 굿